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구하기 쉽지 않은 책일 것 같긴 한데요 저명한 정신의사였던 폴 투니어 박사 우리나라엔 또 폴 투르니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 박사님의 책이 제 눈에 띄어서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월드클래스 푸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시작합니다 간단한 소개죠 인간 장소의 심리학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장소를 갖는다 어린 유아로부터 성장 단계에서 그가 어떤 장소에서 성장했으며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그의 인간성과 인격이 성립된다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장소와 지내온 장소 현재 머무르는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지어진다 여기서 고향을 사랑하는 애양심이 생기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이 생긴다 폴 투니어 박사는 인간과 그가 맺어지는 장소와의 관계를 심리적인 면으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와 심리학의 미묘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합일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설 곳은 어디인가 이 말은 나와 깊은 우정을 맺었던 한 어린 학생이 한 것이다 그는 나와 불가에 앉아서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과 또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에 대해서 내게 말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불안에 당황하여 도피를 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마치 자기의 생각을 유약이라도 하듯이 나를 올려다보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늘 어떤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을 곳이라고나 할까요 때때로 무심코 던진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실마리를 풀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이 그날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 말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는 전혀 새로운 생각이 잇따라 일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생각들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및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번민에 대해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나는 이 책에서 그 생각의 편린을 주워 모아 보고자 한다 물론 내 친구의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는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의 독자였다 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위험과 권위를 모두 지닌 할아버지는 그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모 간의 불안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한 불안은 한 가정의 전통적 도덕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심화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도덕 기준에서는 난폭한 행위와 늘 주장해온 신 사이에 현저한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기술을 하였으므로 본인이 그에 대한 장광서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를 화해시키려고 아이는 애를 쓴다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이 젊은이는 어머니가 불쌍해 어머니 편을 들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어머니가 자기에게서 자신의 불행에 대한 정서적 보상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느낀다 그래서 그녀의 사랑에 거리끔 없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야 그 아이는 아버지와도 어머니와도 건전한 감정적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모호한 태도 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반감에 상반된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긴장은 아버지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그에게 더욱 해로운 것이다 아이의 불안 상태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는 아버지와 단절되고 어머니의 범민에 무력한 채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대학에 진학을 한 후 망설이다 다른 학과를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험을 쳤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는 곧 자신이 학업에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고 예민하고 이상적인 젊은이는 이와 같은 완전히 차댄된 상태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나날을 보냈다 이것은 신기한 생각의 경우로 강력한 무의식적인 힘이 그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대단한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고 마음대로 자신을 다스릴 의지력이 없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며 종교에 의지하려 한다 나 또한 그를 도우려 하지만 이 경우에 권유와 충고는 별 소용이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숨어있는 부정적인 세력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추억을 찾아내었고 그의 꿈과 심지어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분석했다 그는 나를 상당히 신뢰했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그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믿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아시시를 방문했을 때 그는 성 프란시스와 친숙하다는 강렬한 느낌을 갑자기 갖게 되었고 이제는 만사가 달라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방에서 책과 씨름을 해보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의 세계 즉 그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철학의 세계와 소위 일상의 세계라 불리우는 현실 세계 사이에서 방황을 하는데 그 두 세계 간에는 전혀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이다 나는 그를 외국인 동료에게 보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다정하지만 나의 성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확고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그대는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어 나뭇가지가 높이 자라려면 그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내려져야 하는 법이네 여기서 땅이란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독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내 동료는 말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투니어 박사와 파스칼에 대한 유익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가 아닌가 하고 그는 덧붙였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의 방에서 혹시나 의사가 올 경우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앞에다 책을 펴놓았다 그러나 그는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땅, 어떤 곳 바로 그것이 그가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찾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곳을 교회에서 찾으려 했으나 결코 교회 생활에 젖어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실망하게 되어 과격한 공산주의로 전향을 했다 그러나 또다시 실망했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실전주의 그룹 다음에는 난폭한 깡패 집단과도 관계를 맺었다 언제나 자기가 몸담을 사이를 찾았으나 매번 실망만 하였고 언제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림자이냐, 자동인형이냐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방황을 하였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조그만 술집에서 때로 그는 소속감도 느꼈으나 그것은 순간적인 느낌일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그에게는 거짓처럼 보였다 그의 부모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쓸데없는 관습주의를 즐기며 중산층의 위선과 도덕적 원칙의 위장 속에 자신들을 감추고 서로를 추켜세우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동맹을 형성하고 대체로는 서로 치고 박고 싸움을 했다 대학사에 또한 그 관습에 서로 잡혀 있으며 음모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다 공산주의자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 술술을 부리고 있었다 그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젊은이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 그와 같이 뿌리가 없이 사회에 반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깊은 회의에 대해 한결같이 변명을 찾고 있지 않았던가 그들도 또한 반역자 때로는 냉소주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 역시 어떤 확고한 신념도 없이 그들을 본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충격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살이란 이 지구상에서 쓸데없이 찾아 헤매던 어떠한 장소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며 그들을 배제시킨 삶에 대한 항의는 아닌가 우리는 다방을 자주 찾는 환멸에 찬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83년도 출간된 책이라서 다방이 나오네요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다 커피숍으로 바뀌었죠 그 젊은이들은 삶이란 무의미하다고 외친 까미의 작품을 읽고 이상주의에 대해 반론을 편 사르트르의 작품을 읽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무라는 범민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 그 원칙을 무작정 택하는 것이다 나는 늘 어떤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한 것은 자신이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러한 사회를 찾지 못했던 것은 그의 피상적인 실망보다는 자신의 강력한 내적 차단과 더 많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은 비계약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방황케 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의 길을 차단하는 내부적 결정 요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는 가정이다 그 문제에 관해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학생 친구는 말하기를 자기는 유아기와 소년기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 그의 즐거운 추억들이란 모두가 가정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정이라는 것이 그와 같을 경우에는 아이는 가정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 결국 아무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 그의 비극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 아무 곳에도 진정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기본적인 무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고조되는 불만족스러운 향수를 갖게 된다 자신이 배제되고 반박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남들과의 접촉은 그저 관례적이며 비인격적인 것이 된다 건전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자랄 수 있었던 아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을 환영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 이런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개의 의자에 막대기를 걸쳐놓아 집을 만들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후에 이런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장소를 만들 수 있게 되며 그에게는 그것이 선택의 문제이지 자신의 장소를 찾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합되는 아주 현실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때 자신이 한 곳에 소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자는 후에도 자신이 거쳐야 할 것을 늘 발견한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몸 담았던 곳을 상실한 자는 쓸데없이 여기저기 찾아 헤맨다 어디에선가 그러한 이론이 인간에 대한 느낌 즉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나는 언급했었다 비인격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비인격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조차도 그에게는 단순한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간과의 진정한 대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성프란시스와 같이 늑대, 태양, 동물, 식물, 돌을 형제처럼 여기고 대화를 나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비인격적인 세계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사물의 세계와 인간 세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물을 인격적으로 혹은 비인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구분된다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며 그 선을 건너가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바로 그러한 개념은 나와 당신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마틴 부부가 대조시켰던 것과 같다 나와 너라는 책, 책춘함에서도 소개 드렸죠 그는 나무를 예로 들었는데 그저 외부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찬양하는 한 그 나무는 하나의 물건인 그것으로 존재하지만 그 나무와 인격적인 친교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당신이 된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와도 아주 큰 연결이 있어 보이죠 그런 식으로 부부는 나와 너와 관계의 자기 참여와 나와 그것의 무관심을 대조시키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이방인으로 남아 있느냐 혹은 그곳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 그것이라는 곳이나 너라는 곳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의 젊은 친구가 찾고 있던 것은 물론 너라는 곳, 즉 진실된 사회였다 마틴 부부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고독감을 절감하고 있었고 현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각각 당신 속에서 영원한 당신과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와 연관시켜 그는 새로운 신학자 시미온의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기원을 인용하고 있다 외로운 자여, 홀로 있는 그에게 오라 마틴 부부는 우리 현대 문명과 심지어는 교회도 있기 쉬운 공동체 의식을 우리들 마음속에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우리는 신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 신이 존재하고 있는 곳 이외에는 없는데 바로 그것은 공동체라 불리운다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든 말든 인간이란 그가 태어난 혹은 그가 우연히 살게 된 공동체의 일부인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 또한 법칙을 세웠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란 꺼지기 쉽고 일시적인 것이며 당신은 곧 그것으로 변하며 나와 당신의 관계는 끊임없이 활력이 주어져야 하고 때로는 재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들이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평범한 것으로 변할 수 있고 진정한 친구의 불을 다시 붙일 보다 깊고 또한 희생에 따르는 자기현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서로 한낱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때로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보다 안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얼굴을 기억해내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 얼굴은 선명하게 우리의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그저 희미하고 불확실한 모습만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경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장소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한다 우리의 모든 경험, 정서, 감정은 우리의 추억 속에서 장소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들도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곳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생각, 즐거움, 감정, 기호, 감상 등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라 브루에르는 말했다 인간은 순수한 정신만이 아니며 그가 살고 있으며 즐거움 혹은 슬픔을 경험한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은 그가 살고 있는 땅과 일과 물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의 장소는 세계와의 연결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곳은 거대한 창고에 박힌 못들과 같은 것으로 그곳에 우리의 추억이 걸려있는 것이다 그 장소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감정을 느끼며 살아온 마음의 상태를 상징한다 제 장소는 침대였지요 침대에서 참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여자 환자가 내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남보다 자신에게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와 내 아내에게는 우리의 차가 그러한 장소가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문명이 이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수많은 대화를 그 차 안에서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안겨준 해변 혹은 숲속의 계간지도 그런 곳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지냈던 그 어느 곳도 당시 그곳에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꿈 속에 나타날 수도 있다 꿈의 배경은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하다 꿈은 꾸게 되는 장소에 메시지도 전달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특정한 정서적 분위기 속으로 다시 몰아넣는다 꿈은 우리의 현재 감정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장소들을 이용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마다 지울 수 없는 상관된 그물이 우리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간에 처진다 하나의 꿈은 언제나 다른 것을 연상시킬 것이다 노래를 불렀던 곳과 울었던 곳 위협을 느꼈던 곳과 자신을 얻었던 곳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곳과 위안을 얻었던 곳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최초로 사랑을 고백한 곳과 최초로 키스를 한 곳 중대한 시련과 결단과 투쟁 혹은 중요한 조우를 한 곳 아주 조그마한 일이 일어났던 극히 평범한 곳 예를 들어 이런 곳에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또한 이곳은 내가 시작하고 있는 이 책과 영원히 내 마음 속에 연상되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어디인지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음으로 여러분들은 나를 연상할 것이다 순수한 추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장소는 또한 나라는 사람 속에 혼합시킨 모든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양복 혹은 입으면 불편한 옷 혹은 친구가 선물한 넥타이 등등 여성에게는 그녀의 자태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나 그녀와는 다른 그릇된 인상을 주는 옷 즉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이 있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가 고른 브로치도 있을 것이고 손수건도 있을 것이다 여자의 핸드백과 남자의 주머니는 그들이 실제 생활의 영역에 속한 장소들이다 그렇다면 나의 타자기도 있고 가장 애독하는 책도 있고 벽에 걸어놓은 사진도 있다 또한 그것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추억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내 책상 위에 아내가 놓은 꽃병도 있다 물론 비유적 의미로 장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한 일이다 우리 고장, 우리 교회, 우리 정당, 생활철학, 직업 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가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다 그러나 나의 학생 친구의 말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상당히 문자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었다 마을이나 교회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친근한 모습 즉 호수 위에 반사된 모습 길 모퉁이, 나무, 샘 교회 탑 위에 깃발 혹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는 기둥의 모든 곡선과 회중석 기둥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늘 앉던 이 의자 그 의자에 우리는 수백 번도 더 앉았으리라 교회는 성전이나 성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 무엇이다 교회는 워크캠프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또한 우리가 묵상도 하고 회의도 가졌던 곳들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곳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교 모두를 경험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설명하는 살아왔던 모든 곳으로 동참을 하여 그와 함께 다시 체험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냈던 곳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된 곳에서 많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우정이 우리 사이에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수헨덴에 있는 성,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 낚시꾼, 수영하는 사람, 요트맨, 승마인, 사냥꾼의 천국 수풀마다 나름대로의 이야깃거리가 담긴 조그만 장미정원 등 많은 곳들이 있다 어떤 곳들은 그 크기가 보잘것이 없이 작은 곳들도 있다 즉 다락방의 어떤 구석, 특정한 안락의자, 밟을 때마다 삐걱거려 아이가 걸어 올라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계단 혹은 자기만이 하는 은둔장소 등 이런 이유로 남편과 아내가 어릴 때 지냈던 곳들을 서로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성프란치스를 이해하고 그와 연결을 맺기 위해 아시시에 세워진 장엄한 교회당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가 살았던 언덕 위에 은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나 예술가 혹은 기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던 집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때로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으며 또 그들이 일을 하던 방을 그들이 생존 시 사용하던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사용하던 곳에서 그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작중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나 인간과 장소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훌륭히 기술함으로써 그 인물들을 알고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소설가들을 언급해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유년기에 지냈던 장소에 대한 섬세하면서도 시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자서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장삐에르 샤브로리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준 상간마을에 어떻게 해서 돌아갔는가를 말해주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큰 길에 이르는 오솔길이 정말 얼마나 가까운가 그렇게도 높게만 보였던 할머니 농장의 담이 그렇게 낮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교회 혹은 예배당이 있고 광장과 빵집과 목공소와 대장간이 있는 마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속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세베네스 고원지의 특유한 매력적인 액센트의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나는 현상심리학의 선구자 j.h. 반덴 베르그 교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 전 홀란드에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또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왔는가를 말했다 그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문명은 그가 떠나 있던 동안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옛날 자기가 매일 다니던 등굣길을 따라 걸었다 한 지점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은 예전부터 있던 것으로 어릴 때 손가락을 집어넣고 냈던 벽이 아직도 금이 죽 나있었다 지금은 그 금이 난 곳에 손가락을 넣기 위해 몸을 굽혀야만 했다 그러나 그가 몸을 굽혀 손가락을 넣자 마치 그의 손가락이 오래전에 기록된 음악을 재생시키는 전축의 바늘과 같이 어릴 때의 기억들을 모두 그에게 되살려냈다 그 담의의 조그만 틈은 그에게 영원히 소속된 곳이었다 네 여러분 장소와 우리가 맺고 있는 감정적 유대들을 이렇게 성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쉽게 책이 절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다음번 업로드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역할을 믿습니다 에블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 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